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이 순간 우리가 사랑하는 송가인님을 홍보대사로 맞이하게 된 2023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수묵 비엔날레는 전통 수묵과 현대 수묵을 이어가는 한류 미술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며 세계의 한국의 미술 문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남 목포시와 진도군 일원에서 진행될 이번 행사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충고한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성공적인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전남도교육청, 한국예총, 한국미술협회, NH농협은행 전남본부 광주은행, 목포대, 춘천대, 목포해양대,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시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진도 출신 트로트 가수 송가인님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그녀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열정으로 전 세계에 이 행사를 알릴 것입니다. 송가인님의 참여로 전 세계 팬들이 더욱 주목하는 이번 행사는 한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개최지인 목포와 진도를 비롯해 수목특별전이 열리는 전남도립미술관, 해남 대응사는 전시와 홍보를 지원하며 전남도교육청, 한국예총, 지역대학 등 관계기관은 행사 홍보와 관람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총감독을 맡았던 이건수 미술평론가님이 올해 수목 비엔날레의 총감독으로 재임명되어 그의 통찰력과 전문성이 이번 전시에 더욱 빛을 더할 것입니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10개국 160여 명의 작가들로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전통 수목과 현대 수목의 조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수목 비엔날레 사무국은 지난달 1일부터 입장권 사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가 한국 수목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성장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희망과 함께 모든 관계자와 참가자 그리고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송가인님과 함께 더욱 화려하게 빛날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